형이요? 형은 좀 보자. 왜? 티네요. 선배님 무서워서 하네. 마스크를 벗으세요, 마스크. 마스크, 용수, 마스크. 다들 마스크 안 하고 꼭 달릴게요. 얼굴이 하나, 둘, 셋. 용수, 고생 한번씩, 고생. 권렝 한 번씩. 권렝. 음영은 맞춰, 권렝. 맞춰. 권렝. 임영호 시기가 역장하고 있습니다. K-POP의 이은. K-TROTS의 정신 가운데. 어린 시간에 6년 4곡을 쌓고 많은 분들의 진정한 영혼을 이자 제생님의 매력과 멋지게 풍부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 대단한 캐시가 끝나고 있습니다. 가운데로 좋습니다. 정면 한 번 봐야 돼요. 정면과 왼쪽까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임영웅 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패착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크를 한 번 벗고 차별에 입게 해달라는 기사님들 말씀해 주셔서 영웅 씨는 더 멋진 것입니다. 이렇게 한 번 더 오른쪽에서부터 예상 드리겠습니다. 네, 호주 좀 이제 오른쪽만 마시고 전체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매력만점의 K-TROT에 중심이십니다. 가운데 기사님과 왼쪽 한 번 더 인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영웅 씨 네, 수상 축하드리고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인사드릴 레전드 예배기단 고소녀입니다. 임합형 임합형 1연시